두 번째로는 가끔 착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좀 다르게 제가 표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개사 준비하겠다고 처음 오시면 유튜브 같은 거 공부 방법 보고 그러지 않나요? 항상 인문과정의 첫 번째 강의는 봅니다 항상 뒤에 두 번째 강의나 세 번째 강의는 안 보는데 거의 대분들이 첫 번째 강의는 보고 오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분들이 머릿말만 보고 오는 거죠 머릿말만 거의 대분들이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중개사 시험이 좀 쉽다고 이야기를 보통 강조를 합니다 이게 다 도망갈지 몰라서 약간 두렵긴 한데 중개사 시험이 왜 쉬워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분들이 첫 번째가 절대평가라는 걸 거의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40문제에서 24개를 맞히면 60점이 넘어가니까 전부 다 합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고 절대평가하니까 몇 문제만 맞히면 되는 거예요? 40문제 중에서 24문제만 맞히면 합격을 하거든요 24문제 그 다음에 이 중개사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 시험이에요 주관식 시험은 저는 써봤습니다 실제 첨장에 가서도 써보기도 하고 두 번 고배를 맞히긴 했습니다만 이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좀 쉽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동산 학교론하고 민법을 합하면 80문제가 되고 100점 만점으로 가는데 실제 부동산 학교론을 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 80점을 맞고 민법은 40점만 맞아도 합격이 되거든요 평균치 60점이 되는 거니까 그럼 40점 이상이 보통 16문제잖아요 그럼 16문제만 맞아도 과락을 면하기 때문에 합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공인 중개사 시험은 쉽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 합격한다고 저는 제 경험이긴 합니다만 중개사 시험은 쉽지는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올해 1차 2차 중복을 해서 원서를 낸 사람이 40만이라고 하지만 실제 응시생은 28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0%면 2만 8천 명이 나와야 돼요 학격생이 10% 일대에게 과연 10%가 나오냐 실제로 안 나와요 특히 동차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중개사를 준비하시면 첫 번째 강의를 들어보면 전부 중개사가 쉽다고만 이야기를 해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24명제만 맞추면 됩니다 그냥 호흡만 두 번 해도 맞춘다고 그래요 제가 올해 이 답안지 가답안을 낼 때 이의 신청도 하긴 했습니다만 가답안을 낼 때 25분 만에 풀고 답을 낸다면 거기 부동산학개론을 빼서 제가 문제를 풀었어요 한 60분을 푼 것 같아요 저도 자격증이 없어서 한번 보려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옛날에 시험 공부할 때 수요 공부를 공부하긴 했어요 경제학 논론을 빼서 50% 풀었는데 딱 10개 맞더라고요 거짓말하고 딱 10개를 맞았어요 40문제 중에서 전혀 공부한 적이 없는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학기론 선생님한테 이번에 학기론 시험이 어땠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하는 말이 요 근래 5년 동안 낸 것 중에 가장 쉬운 시험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을 못 꺼냈어요 제가 10문제에 맞췄다는 말을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안 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세상에 급부와 반대급부가 분명히 있는 건데 그냥 한다고 점수가 나오겠냐 이거죠 두 번째, 세 번째 맹점이 뭐냐면 좀 달라요 다른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저는 시험을 5년을 넘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1차는 한 번밖에 안 돼가지고 2차는 두 번 보고 떨어졌습니다만 이 세 번째가 어떤 거냐면 보통 11월달하고 12월달 강의가 지금 들어가잖아요 이번 주도 거의 대분들이 오픈이거든요 대강인데 거의 대분들이 그래요 모든 게 보면 출석만 잘하세요 그래요 출석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죠? 습관을 잘 들이세요 공부하는 습관을 그 다음에 적응을 하시면 됩니다 공부하는 적응력을 기르는 게 11월 12월이에요 그러다가 5월 와요 그러다가 5월달 온다고 11월 12월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출석하고 출석은 당연한 거예요 공부하는 게 당연히 11월 12월 왔다 갔다 하고 이제는 1월달 춥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여덟 번 나와야 되는데 두 번에 가끔 안 가요 학원에 한 번 두 번 빠집니다 그러다 3월달 와요 3월달 와서 모의고사 보거든요 3월 말에 일상 점수는 안 나와요 또 당연히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점수 안 나오죠 그러다가 7월달 오면요 1차 가까이 1차만 가야 되나? 2차까지 가야 되나?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1년이 금방 가버리거든요 어차피 내년 시험은 거의 정해져 있는 거예요 10월 29일 날이 시험이 될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1년 안 남았죠 지금 금방 빨리 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11월 12월 여러분들이 무슨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다인데 무슨 적응을 해요 바로 션겜을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바로 공부하세요 그냥 오다가다가 동영상 듣고 입문과정 올려놓은 거 들어보고 지금 이 학원에서 기출문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해설 같은 거 라든지 마지막 파이널 같은 강의 같은 거 있죠 몰라도 들으세요 그냥 스킵하듯이 알아야만 듣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들은 거니까 그냥 들으시라는 거 파이널 강의 같은 거 들어보면 이런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1월 12월 한 7주 정도 8주 정도 이루어지는 강의지만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출석하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 무슨 야구선수 다니고 무슨 적응 기간을 갖춰요 이거예요 적응하다가 그냥 3월이에요 이게 그래서 공부를 바로 하시라는 거 아셨죠? 자 교과서 펴요 24페이지 이제 자 24페이지 오시면 거기 보면 우리가 이걸 좀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필기 안 해도 됩니다 듣고만 계셔도 되는데요 민법에 때 이 민자가 백성민자거든요 백성민자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할 때 민법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민법형 공부를 시킬 건데 기계적인 걸 시켜요 기계적인 걸 이해를 해야만 암기가 되고 암기가 돼야 이해가 된다 암기와 이해는 같은 말이에요 가끔 동영상을 보시면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합격수기에다가 아 저는 이번에 두 개 틀렸어요 이해를 시키니까 상당히 좋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분은 공부 한 3년 하신 분이에요 이게 이 객관식 문제는 기계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가장 찾은 방법 그래서 이해하고 암기는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됐다는 건 암기가 된 거고 암기가 됐다는 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을 찾는 게 목적이 되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우리 민법은 첫 번째는 민법 총칙이라는 게 하나가 있죠 민법 총칙 저는 민법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59년도 언제 시행됐어요? 60년도 그렇죠? 그럼 일반법이에요? 사법이에요? 이런 말 안 해요 별로 왜? 다 쌀 때기 없어요 처음에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두 번째 민법 총칙 다음에 뭐가 있냐면 두 번째가 물권법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물권법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채권법인데요 이 세 가지가 보통 우리 민법의 현법이에요 일반법인데 이 채권법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계약법이라는 게 하나 있거든요 이건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일반법이라고 해서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이나 나나 모두 적용이 되는 게 민법이에요 그걸 일반법이라고 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장사를 합니다 소규모로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한다는 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법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상법은 장사를 하는 사람 회사를 꾸려나가는 사람에게 적용돼요 특별한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특별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되면 당연히 특별법을 우선시킵니다 여러분들 지하철 타보면 일반인이 안 된다니까 있고 이렇게 특별, 경로우세석이라고 하나 그런 특별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산부가 앉아야 되는데 만약에 남자가 앉아있다면 그건 생리적으로 좀 이상해지잖아요 분위기가 그와 같은 것처럼 여기는 특별법이 하나가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서 총 이렇게 네 파트로 해서 민법이 정해지는데요 보통 민법 총칙은 10문제가 배정이 되는데 올해도 10문제가 정확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물권법은 14문제 그다음에 계약법은 10문제 그다음에 특별법은 6문제로 해서 총 40문제가 배정이 돼요 단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전략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축구를 하다 보면 공격수가 잘한 사람이 있고 수비를 잘한 사람이 있고 골키퍼를 잘한 사람이 있다고 각각 잘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도리까지 냅다 달리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 잘하는 부분을 꼭 하나나 두 개를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이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부분을 항상 강조하고 민법 총칙을 강조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가면 알게 될 건데요 계약법이 보통 문제를 풀면 몇 번부터 풀냐면 64번 정도부터 65번부터 풀기 시작을 하거든요 계약법이 그때쯤 되면 거의 지쳐요 사람이 지쳐가지고 지문이 길어요 계약법은 이걸 튼튼히 하셔야지 마무리가 잘 돼요 실제 시험에서도 이게 또 쉽고 그러면 민법 총칙을 여기 빼서 와볼게요 이 민법 총칙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민법에서는 공통부모예요 여러분들이 나나 사람이라는 공통부모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향은 달라요 좀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소심해요 성격이 대범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습성이 좀 있어요 저는 직업이 이것 말고 또 하나가 있긴 합니다 농업인이라고 저는 농사를 지어요 또 지구로 가면 나무를 키우고 그러니까 이건 부수입으로 지금 수입을 버는 거고 농사로 해가지고 1년에 한 1800만 원 정도 벌어요 이걸로 1년 내내 농사져가지고 1800인데 그걸 놀라요 한 달이면 100만 원씩 버는 건데 그거 가을 돼야 목돈 만지는 건데 그거 얼마나 된다고 자 이게 부수입이고 이렇게 가요 그럼 이게 공통부모고 이건 각자 특성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민법 총칙은 전체적으로 보면 여섯 파트로 원래 나눠져요 원래는 우리가 민법이다 민법 총칙이다 그러면 민법의 서설 머린말이라는 거 그다음에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변동, 법률행이 쭉 나가는데 우리는 중개사 시험에서는 민법 총칙이 반절만 성과목이에요 반절만 굳이 그런 것들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머리만 복잡해지고 이게 그럼 첫 번째 민법 총칙은 여러분들 참조를 하면 되는데 24페이지에 목차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민법 총칙 끝까지 목차를 정리할 거거든요 전체를 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고 첫 번째는 뭐냐면 권리변동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가 권리변동 안 써도 돼요 그냥 보호만 있어도 됩니다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나오고 궁합이 잘 맞아야 돼요 이게 호흡이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법률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법률행위가 상당히 어려운 단어이긴 합니다 법률행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의사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대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대리제도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이무효하고 그 다음에 치소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조건하고 기한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총 6파트가 시험범이에요 원래 민법 총칙은 6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32회 시험을 끝나고 계속 다른 책 작업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중에 무료로 뭐 하나 해주려고 하는 게 있어서 지문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기출문제만 올해 32회 걸 한 6, 7번을 푼 것 같아요 6, 7번을 풀면서 상당히 만족을 했는데 내가 갈친 게 다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학생들은 어려웠다고 하긴 하지만 나름대로는 어떤 게 시험에 나왔냐면 민법 총칙을 잠깐 봐볼게요 여러분들 가르쳐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32회 때 기출문제가 첫 번째가 단독행위였어요 안 적어도 돼요 두 번째는 뭐가 나왔냐면 효력요건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효력귀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나왔냐면 이중매매가 배정이 됐어요 사례 문제로 이중매매라는 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사표시인데 이 의사표시가 종합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문제가 이상하게 두 문제가 배정이 돼야 되는데 한 문제밖에 배정이 안 됐어요 이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였냐면 복대리라는 게 있었고 여섯 번째가 표현대리라고 하는 게 나왔고 일곱 번째가 뭐였냐면 무권대리가 나왔어요 무권대리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무효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치소가 하나 가볍게 나왔습니다 열 번째가 뭐였냐 조건하고 기한이에요 열 문제가 배정이 됐었는데요 가만히 보면 알겠지만 5번, 6번, 7번이 전부 다 대리 파트예요 이 대리 한 파트에서 이게 배정이 됐어요 세 문제가 그 다음에 무효 취소가 원래 한 파트인데 이게 이렇게 두 문제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 두 파트에서만 몇 문제가 나온 거예요? 다섯 문제가 배정이 된 거잖아요 열 문제에서 과반수 민법 공부를 하세요 그랬더니 민법 총책을 딱 펴요 머린말 그렇죠? 그럼 서서 읽어나가죠 그러다가 법률행이 좀 오면 지쳐요 진짜 중요한 건 여기죠 케이크가 있으면 그 안에 제일 위에 딸기가 있다 하나 아니면 체리가 있거나 그거 아껴 먹다가 똥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부터 먹어야 돼요 그것부터 먹어야지 지나가는 동생이 주워 먹어버린다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24문제를 맞히는 게 관건이에요 그냥 있다고 맞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 같으면 민법 총책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냅다 대리만 보겠습니다 왜? 대리가 해년마다 세 문제씩 나오거든요 대리가 그럼 강약을 조절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지 냅다 달린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요 그래서 이거 이것이 상당히 강조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걸 하나 정리할 건데 24페이지 교과서에 첫 번째 민법 총책의 목차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통책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두 번째 목차가 권리 주체 보인가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권리 객체가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여기는 X예요 샘이 나오지 않고 바로 밑에 보면 권리변동이라는 거 보인가요? 권리변동 옆에 법률행이 보인가요? 자 여기서 권리변동을 먼저 설명을 하고 법률행이 설명을 하고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저거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번 시간에 4시간 듣고 있다가 그냥 집에 가셔서 동영상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그럼 체계가 잡히니까 용어하고 체계를 잡으려고 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이번 달에는 그리고 계약법을 좀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자 권리변동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걸 빼서 올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봅니다 전체를 오늘 다 전체를 보게 돼 있어요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권리, 변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것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이 변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변동 권리가 변동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카메라가 여기는 잡히겠죠 전체가 저도 오늘 첫날이라 여기에 첫날 와서 첫날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긴장돼요 낯설고 환경이 아직은 이게 제 영역이 아니에요 여기가 나중에 주변인이다가 나중에 또 들어가겠죠 여기에 가별한 사람이 이렇게 토지 소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부동산 학기론 시간에 가면 이걸 나대지라고 아마 배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여기가 나대지 그래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여기다 건물을 하나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건물을 신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원래 갑은 건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지음으로써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하나가 발생이 된 거예요 소유권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권리가 권리가 발생이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권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갑이 이걸 건물을 사용하다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이렇게 팔았다고 할까요 이 의리라는 사람한테 매매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매매를 하게 되면 건물이 이렇게 넘어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원래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이 권리가 변동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권리 변동 이렇게 생각해요 권리 변경이 됐다 권리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하여 이 건물 자체가 이렇게 멸실이 돼 버렸어요 그럼 멸실이 됐다면 소유권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권리가 소멸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권리가 그러면 이게 뭐냐면 권리 자체가 발생이 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변경이 됐죠 그러다가 소멸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으로 친다면 출생하고 살아가고 죽는 과정이에요 이걸 우리가 통책해서 권리 변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권리 변동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상생활 용어를 법률 용어로 지금 바꾸는 과정이고 법률 용어를 다시 일상생활로 만들어야지 완성이 돼요 민법은 이게 그러면 권리 변동이다라고 하는 건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병 경이 되고 그다음에 소멸되는 것을 총칙에서 권리 변동 권리 변동 그래요 그럼 권리 변동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생로병사 출생하고 살아가고 죽는 것을 권리 변동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집은 전세집일 수도 있고 임차일 수도 있고 자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의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즉 권리 변동에 이 권리 변동이라는 거 이 권리 변동에 원인이라는 게 있지 않겠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인 그러면 그 권리 변동의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아마 월요일날 수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문방구에 대해서 필통 하나 샀나 봐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우개도 하나 사고 그다음에 연필도 하나 사고 볼편도 하나 사서 갖고 온 거야 아니야 가방도 좀 필요한 것 같아 가방도 하나 샀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필통이나 연필을 살 때 그건 원래 문방구 사장님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와 있단 말이야 권리가 지금 변경된 거죠 그럼 권리가 변경된 그 원인이 뭐냐 이거죠 그 원인이 그 원인이 뭐였어요? 매매였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어?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야 그 집을 내가 상속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권리가 변경된 거잖아 그게 원인을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이게 어려운 단어예요 하나가 뭡니까? 그랬더니 법률행위예요 여기가 첫 번째가 법률행위입니다 자 법률행위 두 번째가 뭡니까? 그랬더니 법률 규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법률행위 법률규정 이걸 다른 말로 이게 우승이에요 마라톤에서 우승하잖아요 근데 우승 말고 그 다음에 2등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준우승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준자를 붙이는 거야 준 법률행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준 법률행위나 법률 규정이나 같은 의미예요 여긴 법률행위고 자 그럼 법률행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영영사전 같은 거 들고 다녔잖아요 영안사전이라든지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보는 건가? 아 미안해요 세대가 다르구나 아 지금 전자수첩이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검색차에 쓰면 그게 떠버리니까 우리는 좀 뽀데있게 영영사전을 들고 다녔다고 이게 사전이 영어사전이라고 하는 거 근데 영안사전이든 영영사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영안사전 봤나 보죠 우리는 영영사전 봤다고요 자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민법도 법률용어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현암사든지 법전출판사 많거든요 그게 한 천 페이지가 넘어요 여러분들 단어를 모르면 그거 절대 뒤지면 안 돼요 새로운 단어니까 그럼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법률행위의 사전적 의미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필수불가계라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백날 읽어도요 뭔 말인지 몰라요 이걸 깨우칠 정도면 한 5년째 한 번 먹어야 돼요 뭐 5년간 중개사 준비하겠습니까 빨리 합격하고 가야지 이게 자 민법은 공부 잘하면 안 돼요 알겠죠 나중에 또 합격한 다음에 민법 공부한다 그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중개업을 하신 분들은요 민법을 많이 하면 돈을 못 벌어요 무식한 게 돈을 많이 벌거든요 무대포로 밀어붙이니까 안 되면 에이 까지 꺼 깜빡 한번 갔다 오자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래야지 공부해가지고 꼼꼼히 하다 보면 겁나가지고 장사 못한다고 알겠죠? 운전도요 술 먹고 운전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건 뭐야? 법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무대포로 다시 해야지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민법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물어봐요 쟤한테 그게 제일 빨라요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근데 모르면 또 대답 못하고요 법률 행위는 뭐냐면 법률 행위는 이거예요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플러스 뭐예요? 효과가 발생되면 전부 다 법률 행위라 그래요 아까 문방구에서 이 볼펜 하나 사야 되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내가 파실래요 해서 샀잖아요 이게 의도한 대로 이 의도라는 의미가 뭐냐면 다른 말로 의사 표시라 그래요 의사 표시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면 그냥 법률 행위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러면 매매예요 매매 매매 계약 같은 거 이런 거 아니면 임대차 계약 하나 이 원룸이 좋은 것 같아 이게 OP가 괜찮은 것 같아 이거 보증금 얼마예요? 월세 얼마 넣고 살겠습니다 내가 의도한 대로 의사를 표시해서 이루어지면 전체를 법률 행위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기 학원에 와서 등록한 거 아니에요? 내 의사잖아요 나 학원 가려고 하니까 버스 타야 되겠어? 500번 근데 탔잖아요 그렇죠? 여기 온 거란 말이야 그게 그 의사 표시 오늘 수업 끝나고 짬뽕 한 그릇 먹어야 되겠다 그럼 뭔가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게 법률 행위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올 때 하나도 두 번이라도 법률 행위를 반드시 했어요 오늘 커피숍이 아니지? 무슨 커피를 파는 데 가서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커피 한 잔 사갖고 왔다? 법률 행위 벌써 몇 개를 했네 그렇죠? 커피, 연필, 필통 그러잖아요 그게 다 법률 행위 버스 탔다, 지하철 탔다 그게 법률 행위예요 그게 접니다 그럼 법률 규정은 뭐냐? 얘는 당사자 의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그냥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가 이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법률 행위, 법률 규정 그래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대표가 이게 바로 상속 같은 거예요 상속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내 의사와 상관없어요 자동으로 그 소유권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수용 같은 거 봐볼까요? 수용 수용은 뭐냐면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이 하나가 있는데 내 땅이 지금 시세가 평당 2만 원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공시지가로 만 원씩 사겠다는 겁니다 공익사업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 같으면 시세가 2억인데 그래 사세요 라고 해요 사세요 하면 여기예요 법률 행위 미친 사람이죠 평당 2만 원짜리를 누가 이 만 원에 팔겠습니까? 그럼 뭔가 국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그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강제로 수용을 해버립니다 강제로 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법률 규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경매 있지 않아요? 경매 경매 법원에 가서 경매 갑니다 경매 가서 내가 입찰가를 써요 만 원이라고 아니면 천만 원 1억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그 집이 그 땅이 내 거가 되나요? 안 돼요 내가 입찰서를 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법원이 그 가격에 허가를 떨어져야 돼요 그래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당신이 최고가를 썼으니까 당신이 가져가 하고 결정이 떨어져야지 가져가는 것이지 내가 1억이라고 썼다고 해서 내 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얘도 뭐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어요 그럼 두 가지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이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 살고 있는 집 있잖아요 내가 상속을 받았나? 내가 매매를 했나? 아 매매! 그럼 법률 행위예요 난 상속받은 것 같아? 경매 받은 것 같아?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권리 권리 그러는데 과연 이 권리가 뭐냐가 문제예요 권리가 뭐냐? 우리 현법에서 배우는 민법의 권리는 두 개를 배울 겁니다 앞으로 계속 써먹는 거거든요 하나가 뭡니까? 첫 번째는 물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채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계속 이야기할 거거든요 물권 그러니까 여기 물권 있잖아요 채권 그러니까 채권이 여기 있잖아요 양대산맥이에요 민법에 이게 그럼 물권은 뭡니까? 그랬더니 이건 뭐냐면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 물건은요 나중에 우리 민법에 99조 98조, 99조의 규정이 돼 있어요 부동산, 동산 다 규정이 돼 있는데 우린 현법이 아니에요 물건 안 물어봐요 그럼 어디서 물어봅니까? 부동산 학계론의 첫 시간에 배울 거예요 부동산 학계론의 개념, 소설 그러다가 부동산이 뭡니까? 부동산 학계론이니까 부동산이 뭔지를 가르쳐주죠 거기서 시험에 나오고 우리 시험은 안 나와요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물건 그러면 부동산, 동산 생각하면 돼요 동산은 뭐예요? 동산은요? 그냥 동산 그러면 움직일 동자를 쓰니까 그렇죠? 뭐예요? 움직이는 거 운동장, 운동 이게 다 운자를 쓰거든요 움직이는 거 그런데 여기다가 이건 이 한자는 알죠? 아니, 불자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으면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여기 우리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단풍 들어가지고 가로수 같은 거 있잖아요, 느티나무 그렇죠?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럼 뭐겠어요? 저게 네?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그게 그런데 만약에 가다 보면 공중전화 박스 같은 거 보이잖아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그건 동산이에요 다음 날 보면 없거든요 거기에 부동산이라는 건 고정성과 계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토지 건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동산을 가지고 내지는 않아요 민법은요 거의 대부분이 99%가 전부 다 부동산만 갖고 이야기를 해요 왜? 중개업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건데요 이걸 적나라하게 보면 사람이 뭐예요? 물건을 뭐한다는 거예요?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고 수익하기도 하고 처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집을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월세를 내서 월세를 받아요 또는 뭡니까? 필요 없으면 팔아넘깁니다 처분 그럼 사람이 물건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개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것들을 물건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에요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휴대폰 있잖아요 그리고 저 민법책이 있어요 여기 그런데 민법을 오늘 수업을 처음 해보니까 난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집사람한테 중개사 따보라고 학원 보냈거든요 이야기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자기하고는 3주 다니더니 적성이 안 맞대요 적성이 안 맞긴요 공부하기 싫은 거지 그래가지고 십몇 년 전에 때려쳤어요 중개사를 하는 건 아니고 집사람은 이게 책이에요 그렇죠? 이거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책이잖아요 버릴 수 있죠? 이게 물건의 포기예요 물건을 포기한다 정확히 말하면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죠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니까 누군가의 간섭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게 민법이에요 그게 어려운 말로 쓸 것뿐이지 어려운 말로 그게 민법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물건 지금 아까 미안해요 여기 약간 이제 여기 맨날 이 분만 들으니까 또 다음 날 안 나온다고 다음 주에 또 만약에 휴대폰이 있는데요 휴대폰을 내가 마음대로 깰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누군가 간섭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물건이에요 그게 물건대 사람이면 돼요 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이거 내 휴대폰이에요? 내 휴대폰이요? 이 밑에 내려가서요 길거리 지나다니신 분들한테 이게 제 휴대폰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물건은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채권이라는 놈은요 이게 어려운가 봐요 채권은요 이게 사람에 대한 권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요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 이 요구한다는 걸 급부라고 하고 다른 말로 이걸 이행이라고 할까? 이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채권이에요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자, 내가 학원 올 때에 버스 정류장에 멈춥니다 전 차를 안 몰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이 있어요 그런데 운전을 안 하는 것뿐이지 나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자, 운전면허증이 차를, 버스를 타려고 기다려요 그럼 버스 정류장이 딱 서면서 버스가 문을 열어요 그게 청약이에요 청약 약속을 청한다는 거야 청혼 혼인을 청한다는 거야 또 탈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게 청약이에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안 타? 그럼 계약이 성립이 안 돼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없어 타야 되겠다 내 의사를 표시하고 타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돼? 승낙이 되는 거야 승낙 그럼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 표시가 합치되면서 운송계약이 성립이 돼요 단, 의무가 생기고 권리가 생겨요 버스 기사 아저씨는 나한테 요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권리? 그게 채권이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 채권 운전기사 아저씨 사람이 나라는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 대신 나도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뭔가를 요구할 수 있죠 그렇죠? 뭘요? 아니,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게 채권이에요 우리 애들은 저는 애들과 둘이 있는데 애들은 자기들이 채권자인 줄 알아요 맨날 뭐 사달라 뭐 달라 뭐 달라 맨날 그러니까 이게 채권자처럼 굴어요 채권자처럼 채권이라는 건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청구하는 거예요 물건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책상에 앉아 있잖아요 그 책상에 이 4시간 수업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점유권이거든요 쉬는 시간에 갔다 왔는데 누군가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비켜주세요 내 자리에요 어려운 말로 이 자리가 점유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힙합작을 좀 치워주세요 이게 방해 제거 청구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내가 지하철 탑니다 앉아 있죠 그 자리는 내가 내릴 때까지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정당하죠 왜? 요금을 냈으니까 정당한 권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요금을 내지 않고 불법으로 넘어서 앉았다면 불법 점유예요 그게 불법 점유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갖다가 냈다 이게 자 그럼 이건 사람에 대한 뭔가 권리란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 누군가에게 채권을 이렇게 청구하려면 뭔가를 청구하려면 여기에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원인이 그 원인이 두 개입니다 그 원인이 하나가 계약이에요 버스 탔잖아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채권이 생긴 거죠 근데 하나 또 해볼까요? 교통사고 해봐요 수업 끝나고 집에 가는데 재수없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야 그럼 가해자가 내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당신을 칠 테니까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알았어요 치세요 그래요? 그럼 그건 계약이에요 근데 교통사고라는 건 불의의 사고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뭔가 교통사고가 났을 땐 계약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든 가해자에게 그 이유가 뭘까요? 750조 법의 규정이 돼 있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럼 채권은 원인 자체가 두 가지에요 하나가 계약 하나는 법률 규정이에요 두 개가 불법행위는 법률 규정이거든요 근데 우리 중개사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채권을 중개하진 않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중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채권법을 지워버리고 이제는 뭐라고 가요? 이렇게 계약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래서 계약법이 몇 문제가 배정이 되는 거예요? 열 문제 그럼 계약법은 뭐겠어요? 계약법은 채권 발생의 원인이에요 원인 중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근거 누군가 누군가에 청구할 때 근거가 계약이거든 그걸 배우는 게 이게 계약법이에요 자 이게 권리변동 지금 제가 24페이지 권리변동의 왼쪽에 제목만 써져 있죠? 보여요? 그걸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한 파트예요 이게 나중에 기본소를 받게 되면 자 그 옆에 보니까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법률행위 자 두 번째가 권리변동이 끝나면 법률행위를 배우는 거예요 기본소를 받으면 자 이걸 지워볼게 이제 자 이렇게 지워놓고 제가 판서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쓰라고 하지 않아요 판서 짐을 다 주니까 PPT는 제가 잘 안 사용하려고 합니다 못 사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PPT는 집중력이 떨어져요 이건 쉽게 말하면 형식을 중시하지 내용을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전자칠판이나 이 모니터가 모든 교육방법은 칠판이 가장 좋습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자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회사든 전부 다 뭐예요? 칠판을 씁니다 분필을 어느 학원이든 수학선생 현우진 알죠? 워낙 유명해서 그렇죠? 그분도 칠판을 쓰잖아요 절대 전자칠판 안 씁니다 봐야 되는데 1년에 몇백억씩 보는 사람인데 그래도 쓰잖아요 자, 법률의 여기 와 볼게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권리 변동이 뭡니까? 라고 하면 권리가 뭐예요? 발생 변경 소멸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거죠? 원인이 두 개로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가 뭐였죠? 법률 행위 또 하나가 뭐예요? 법률 규정 앞으로 약속인데 법률 행위는 다른 말로 약정이란 말을 쓸 거예요 약정 약정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은 법정이란 말을 쓸 거예요 법정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 법정 지상권 그럼 뭐겠어요? 법으로 정한 지상권 약정 지상권 그럼 뭐예요? 약속에 의한 지상권 계약이죠 그런데 약정은 생략을 해요 보통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땅 위를 사용하는 권리고 그 다음에 지상권 같은 의미인데 여기가 만약에 약정 지상권 이렇게 나오거나 여기가 법정 지상권 하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 약정은 이렇게 생략이 돼요 그냥 지상권 지상권 그러면 아 이게 약속에 의한 거구나 생각하면 되고 법정이 들어가면 법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나중에 가면 뭐라고 돼 있냐면 물권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186조에 법률 행위 매매 등으로 인한 권리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권리를 지득할 수 있고 법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상속 있잖아 법률 규정 등기해 안 해 안 해도 내 거라는 거지 경매는 안 해도 되는 거지 수용은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매매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약정 지상권은 등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다는 말이고 법정 지상권은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럼 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법정 갱신 뭔지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 아직 안 배워왔으니까 등기할까 안 할까 등기 안 하는 거야 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이라고 해볼까요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 들어가 있잖아 이렇게 굳이 애울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걸 이걸 애운다 나중에 가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 이제 어디를 보는 거예요 법률 행위를 잠깐 봐볼게요 이건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쉽단 말이에요 이걸 가져오는 거야 이렇게 자 법률 행위 그럼 법률 행위를 나눠놓고 보면 하나 법률 행위가 뭡니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의의가 두 번째는 뭡니까 법률 행위 종료 세 번째는 법률 행위 성립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효력요건이라는 게 나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목적이라고 해볼게 이렇게 이번에 시험에도 항상 그러지만 여러분들 시험에 두 문제가 배정이 됩니다 얘는 얘는 시험 안 나와요 여기 베이스를 깔기 위한 것이지 여기서는 두 문제가 나와 올해 하나 올해 하나 두 문제가 나왔고 목적에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 네 문제가 배정됐네 올해 하나 둘 목적의 이중매매 세 개가 배정됐네요 이렇게 두세 문제 항상 배정이 되는데 여기가 좀 잡답해요 참고 같은 거 집에 참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 하나만 정리하게요 법률 행위가 뭐라고 했어요 법률 행위가 뭐예요 하고 묻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의도대로 효과가 발생하면 돼요 이게 뭐예요 법률 행위예요 이게 법률 행위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이걸 정확히 알려고 하지도 않아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 잠깐 봐봐요 여러분들 이걸 참조를 하려면 교과서는 33페이지인가 33페이지 가면 그 부분이 나올 거예요 내용이 보이시죠 법률 행위가 쭉 나오잖아요 의의 법률 행위 종류 쭉 나오는 게 그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다시 해봐 이리 봐봐요 자 잠깐 하고 5분만 하고 쉬었다 가게요 힘드니까 근데 어제 그제 했지 않아요 안 나왔나 수업 어제 월요일날이 뭐였죠 여기 아 공시 그러면 화요일날은 뭐였어요 어제는 쇳뽀 알겠던가요 알겠어요 그래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이거예요 갑이란 사람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의리란 사람하고 1억에 계약을 맺어요 절대 저는 그림이 안 바뀝니다 내년 10월까지 똑같아요 날짜도 똑같아요 집을 2억에 팔았어요 그럼 나중에 분위기가 바뀌어 불더라고요 못 알아들어요 정말 놀랬어요 착시현상 항상 똑같아요 날짜도 똑같고 사례도 똑같아요 갑도 안 바뀌어요 하나를 정확히 알면 나머지는 응용이 되거든요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갑이란 사람은 얘한테 뭐예요 야 난 당신한테 내 집을 팔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고급지게 뭐라고 하냐면 이걸 청약이라 그래요 약속을 청한다 약속을 청한다 의리 얘한테 야 1억은 너무 비싸 싸게 줘 그럴 수 있잖아요 옥신각신 하다가 어 알았어 하고 내가 승낙을 할 겁니다 그럼 둘이 이 두 개의 의사가 이렇게 해서 뭐예요 성립이 되면 매매 계약이라는 게 성립이 될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의사표시 보이죠 이 단어를 좀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 법률 행위에서 법률 행위에 필수불가결한 거 이게 계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계약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돈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돈이지 여담에요 사랑은 두 달 지나면 끝나던데 매매 계약이에요 아니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 사랑이 수습이 안 되네 아니 저희 집사람은 한 30년 됐는데 이게 결혼한지는 아니고 16살에 만나서 지금까지 사니까 뭐 거의 30년을 넘게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자 매매 계약인데 자 여기를 해볼게요 이게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갑의 머리예요 갑의 머리입니다 갑은 자기 집을 1억에 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 1억에 자 머릿속에서 내가 1억 정도면 팔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의사라 그래요 머릿속에 있는 의사 내심의 의사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 말을 해 말을 말을 해야 내가 알 거 아니야 그 말을 해라고 하는 내심의 의사 이게 1억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억을 그럼 이 친구가 누구한테요 의리라는 사람한테 야 내 집 1억에 사 하고 입으로 이걸 뭐예요 표시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에 있는 의사하고 여기 표시가 이렇게 일치하는 거지 의사 표시 그럼 의사 표시는 합성어라는 거예요 두 개의 단어가 머리에 있으면 뭐야 이게 의사 내심의 의사 이 입을 통해 나오는 게 표시라는 거예요 그럼 의사와 표시는 항상 일치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걸 불일치라 그래 내 생각과 닿은 말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집사람이 김치찌개를 끓여가지고 된장찌개를 찍으려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맛있냐고 꼭 물어봐요 그게 그럼 머릿속에 뭐예요 맛도 없어요 별로 그런데 뭐 입으로 맛없다 그러면 다음날 안 끓여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맛있다고 해야지 그렇죠? 여러분들은 모두 합격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의사와 표시야? 불일치하고 있는 거죠 모두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게 현실이잖아요 의사와 표시야? 불일치 자 다시 해볼게요 이게 반대는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이게 누구예요? 을 그 을은 가벼 청약을 바꿔요 고민할 거란 말이야 1억 정도면 괜찮을까? 괜찮은 것 같아 위치도 좋고 그래 1억 정도의 내가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의사를 갖고 있는 거죠 같은 말이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 내가 1억에 사겠어 표시하죠 이렇게 그럼 이 의사하고 이 표시는 뭐예요? 일치가 되죠 두 개의 의사가 합치가 된 거죠 이걸 뭐라 그래? 계약이라 그래요 계약 감남이 을녀에게 난 너하고 결혼하고 싶어 라고 했죠 을녀도 뭔가 괜찮은 것 같아? 할게? 하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된 거죠 몇 개월 되면 쪽나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됩니다 요즘은 가끔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이혼했다는 걸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약간 서글퍼져요 이혼이 욕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쉽게 결정을 하고 해서 약간 그건 서글픈 것 같아요 의사 표시는 대략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의사 표시 의사 표시 이게 그러면 법은 의사 표시가 일치될 때는 법이 개입되지 않아요 얘들은 전부 다 뭐야 다툼이 있는 거예요 뭔가 충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법을 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꼬장꼬장하고요 좋은 걸 안 봐요 비판적 의색이 너무 강해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알게 모르게 몸에 배여 있는 거죠 그게 알게 모르게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남을 비판한다는 건 좋은 건 아니니까 자 이게 이제 법률 행위 알죠? 자 그럼 이제 법률 행위 종류로 들어갈 건데요 자 종류는 쉬었다가 오면 여기 여기 정리하고 의사 표시로 갈 거예요 쉬었다가 오세요 이제